그쵸? 맞습니다 노랫소리가 좀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하는 노래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교수님들 노래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떤 교수님 도이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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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외쳐서 저희 도이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선 교수님 나와 계십시오 무섭건데 무섭건데 어때요? 어때요? 사랑은 넌 손에 감아라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움처럼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감한 밤에 들어주면 내 사랑을 들어주면 그리움 같은 곳은 어릴 자 이뤄버린 향기가 아닐까 상대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나를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그리움 같은 곳은 어릴 자 이뤄버린 향기가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게 누워하는지 아무 못하네 그리워지는 날이네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어찌로 서 있을게 어찌로 서 있을게 도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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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 그쵸